한국도 김제시 부안군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죠. 성동구청장 선거하고 성동구청장 선거하고는 완전히 왼쪽 오른쪽은 규칙성을 찾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투표자들 던진 자연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랜덤 넘버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20년도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다 조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도덕질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서울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후보별 사전 득표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숫자고 후보별 사전 득표수 역시 바로 만들어낸 숫자다. 총득표수 여기는 후보별 득표수라고 해야겠네요. 사전 득표수가 아니고 만들어낸 숫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훔친 거죠. 2018년도에도 거의 2022년과 유수한 방법으로 사전 득표 조작을 프로그램을 돌려가 한 거고 그때는 이제 24자리를 다 훔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14대 11이 된 거죠. 14대 11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지방선거 서울구청장 선거는 결국은 조작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 조작을 한 거죠. 2022년도 서울구청장 선거 모두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모두 다 조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서울시장 선거도 이제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여러분들 이제는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제 딱 보면 전문가가 아마 되셨을 겁니다. 집중적으로 보신 분은. 그래프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수치도 엄청나게 큽니다.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0%. 그러니까 좌우대칭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민당의 국힘당의 오세훈 후보. 그냥 이 표만 보더라도 좌우대칭의 한쪽은 항상 플러스 그리고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것만 세 가지만 보더라도 서울시장 선거도 모든 25개의 구에서 그대로 다 조작을 했구나. 조작 규모까지 다 이름들 다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동구 5.9 송파구 6.8 강남구 7.5 관악구 9.2 종로구 9.6 중구 8.6 용산구 8.1 성동구 9.3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 없고 모든 구에서 여러분들 송영길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의 전산담당 관련자들이 엄청나게 간이 큰 겁니다. 이런 것을 몇 번 경고를 하고 수많은 사실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재비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보다도 관내 사전투표가 좀 조작이 더 심하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수치가 훨씬 큽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에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값을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값을 그리고 차익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모든 구에서 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25개 구에서 오세훈 후보를 낙마시키고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022년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25개 구 모두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된 선거였다는 겁니다. 그냥 딱 보면 그냥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조작했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가 받은 표의 20%인 3249표를 훔쳐가지고 송영길 후보가 한 게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와 받은 표의 40%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종로구의 서울시장 선거를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로구의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종로구에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종로구 사례입니다. 종로구. 익숙한 표죠.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차익값이 플러스 6%에서 15%. 국힘당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5%입니다. 조작을 아주 크게 한 거죠. 서울시장 선거의 종로구 사례입니다. 6.4, 7.2, 9.1, 12.6, 사직동은 15.4, 삼청동은 13.2.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네요.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상수값이 20%였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인 3249표를 빼앗아가지고 송영길 후보에게 대해준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빼고 그러니까 실제로 송영길 후보는 35% 득표했는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45%를 올려주고 오세훈은 실제로 63%를 득표했는데 여러분들 표를 빼앗아가지고 52%를 내려앉힌 겁니다. 이게 도둑놈이라도 엄청난 도둑놈인 거죠.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권력을 훔친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경기도지사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경기도지사 선거는 42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프로그램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된 선거다.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 군데를 발표했습니다. 가평군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 앞으로 거의 전부 다 조사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조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좌우대칭으로 들키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작을 했습니다. 아주 과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여의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조작을 한 겁니다. 좌우대칭입니다. 42개의 여러분들 경기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가공에서 단 한 곳에서도 국민의 힘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못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웬만큼 여러분들 인구수가 많은 데는 강용석 후보가 그렇게 선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표수는 많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강용석이 얻은 표의 50%를 빼앗은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하려면 부정선거 문제에 입을 닥치라는 겁니다. 입을 다물지 않고 입을 벌리는 순간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위원의 나라입니다. 선관위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4.15 총선 이후에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얼마나 반헌법적인 행위입니까?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괴물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지 대한민국의 권력이 선관위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문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조작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문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전산조작으로부터 나온다는 여러분들 그런 헌법 조문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선관위로부터 나온다는 이런 헌법 조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이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다는 여러분들 그런 조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42개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모두 다 패배합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42대 제로입니다. 뭔가 일이 좀 꼬였는지 화성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화성시만 예외적으로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딱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제외하면 거의 뭐죠? 좌우대칭에 모두 다 뭡니까? 필성입니다. 가평군 8.8 양평군 5.7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제야 전문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재작성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소위 김은혜 후보나 김은혜 후보는 평균적으로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빼앗기고 관외 사전투표 우투표 투표는 16%를 빼앗깁니다. 이것을 사전투표 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5.8%를 조작한 겁니다. 김동령의 플러스 5.8% 김은혜의 마이너스 5.8% 군소정당당 표가 적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훔친 표수가 6만 2,222표입니다. 여기에서 이가 이야기하는 중앙선거관련의 발표 자료는 김동령이 8,913표로 이렇게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5.8% 조작된 것을 수정하게 되면 김동령은 276만 김은혜는 288만 11만 7,488표로 김은혜가 승리한 거죠. 이렇게 이름된 겁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 어제 그제 제가 작성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걸 겁니다. 한 분이 말씀이 참 백성이 선관위의 노예가 됐다 그 말씀을 하셨네요. 김경님이 백성이 선관위의 노예로 전략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모든 결론의 총결집은 모든 선거결과가 조작이 된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모든 선거결과가 다 조작이 됐다.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종로구청, 서울시 중구청장선거, 종로구청장선거, 성동구청장선거, 용산구청장선거 이거는 그냥 종로구청장선거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용산구청장선거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중구청장이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례 하나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거의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시의회, 광역단체장에게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가 종로구청장선거고 성동구청장선거고 용산구청장선거인 겁니다. 모든 선거결과가 조작이 된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결론, 중간결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지방선거의 잠정결론은 아마 앞으로 전수 분석이 끝나더라도 전부 다 분석이 끝나더라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는 온전한 선거가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조작되지 않는 선거가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는 선거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후보별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후보별 사전 득표수는 거의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숫자가 아니고 자연수가 아니고 만들어진 숫자, 인공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보별 총득표수는 조작된 것이고 총득표수의 바탕을 두고 당락을 결정한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당락에 관계없이 6월 1일 지방선거의 모든 선거결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 조작이 일상화된 이 나라를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여섯 번째 비슷한 방식으로 다 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2017년이나 대통령선거나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도 4.15 총선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을 방문해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2017년 대선, 지방선거 모두 다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여러분 참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 정말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임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무슨 경제도 살고 모든 것이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성이 선관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런 체제를 가지고 또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참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공당이 전혀 역할을 못하는 이런 상황 진임 대통령이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절대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별색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깊숙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온 내용들은 그냥 6월 1일 지방선거의 전모를 밝히는데 거의 뭐 그냥 부분적인 이야기지만 거의 전체를 대변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